안녕하세요 팥도그 하나 까베기 팥도그 하나 까베기 주세요 천원 나는 대학을 들어온 이후 쉬지 않고 다양한 알바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공부도 쉬지 않고 했다 취업 준비 자격증 학교 수업까지 나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 같다 도망가자 와 내가 진짜 제주도에 왔구나 진짜 크게 보인다 비행기 네 예쁘고 비싼 컵 아 망했다 할 수 있어? 아 망했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저기 바다 며 기분 째지겠다라고 표정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좋아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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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 자생 개 으아 으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